뭐지? 어, 나... 야옹! 어, 깜짝아! 뚜껑 안 됐어, 뚜껑! 넌 이제 잡혔다, 이러면... 빡! 그럼 같이 속하면 어떠세요? 당신은 미끼를 잡으신 겁니다. 루루, 어... 루루, 어... 루루, 어... 그런가요? 아늑한데요? 루루, 카메라야, 안녕? 루루, 콧구멍을 보여드리기 위한 곳인가요? 루루, 네... 루루, 아늑한가 봐. 안 나오는데? 루루, 어? 못 나오는 거야, 혹시? 들어갈 땐 나 마음대로 들어갔는데... 잡아줄게! 루루, 어? 못 나갈 것 같아요... 불쌍해...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왜 못 나가... 다시! 루루, 어? 루루, 어? 쟤 진짜 엄청 똑똑하다... 이야... 새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... 이게 만약에 새장이고... 이게 깃털 잘린 새라고 생각해 봐... 어, 무서워... 겁내지, 맹수들이 와가지고 봐! 근데... 또 잡았다~! 모모 회장님! 그 안에 계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그 자주 있는 일이라 그런지... 좋구만. 아늑하네. 아기... 팔 걸고 서해서 뭐해? 근데 두 팔로 선 키가 코코랑 똑같아. 코코 앉은 키랑 비슷해. 이거 보세요. 잡아두세요. 잡아보세요. 어, 츄츄는 거기서 이렇게 잡는 척 할 거야? 하하, 티티다. 티티 할 거야. 엄청 빠른데? 역시, 냥냥 펀치기의 그... 시조새에 나온... 자, 아유, 잡을 뻔했는데! 거의 잡을 뻔했는데! 에이, 잡을 뻔했는데! 자... 으이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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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딱 있나? 아휴, 저거 너무 귀엽다. 아휴, 얼굴 찌분해서 누워있는 거. 어? 어? 우리 애기들! 냠냠 시간이에요! 자, 냠냠이! 어디 보자! 아휴, 냠냠이! 뭐 하셨죠? 쩝쩝! 냠냠이! 냠냠이, 냠냠! 에이, 귀엽게! 냠냠, 냠냠! 냠냠, 냠냠! 이봐! 냠냠, 냠냠! 하하하하! 냠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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